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버들인데요. 버들나무는 우리가 아스피린의 원료로 유명한 그런 거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든 것이 살리실산인데요. 그 살리실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건 바로 이 버들의 항명에서 나온 겁니다. 버들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많이 하는 버들이 맨 마지막에는 화이트 버들, 블랙 버들, 퍼플 버들, 고트 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버들, 호랑 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고트 버들입니다. 말 그대로 염소 버들이란 뜻인데 한국말로는 호랑 버들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앞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하얀기가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버들나무의 모양인데요. 항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릭스 알바. 알바가 하얗한 뜻이죠. 알바니 종이 백색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흰, 원래 까만 게 뭐가 있죠? 흑인도 있네요. 마이클 잭슨이 알바니 변이었죠. 원래 흑인인데 하얗게 바뀌기도 했고 동물 중에서도 흑뱀, 백사 같은 게 바로 이 알바니 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색깔이 있는데 이렇게 백색 변이, 이런 경우는 멜라니 색소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유전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하얗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첫 번째 흔하지 않고 두 번째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원래 색깔이 식물을 따지면 녹색, 아니면 동물 같은 경우는 녹색에 가까운 보호색을 띠는데 하얀색은 눈에 띄게 되죠. 그럼 천적이 먼저 발견을 할 거고 그래서 찾아납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살릭스 퍼플레아, 이거는 퍼플이라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나온 것 중에 녹색, 녹색이 아니죠. 사색 자버들이 될 거고 살릭스 니그라, 니그라는 뭐 니그로라는 단어에서 아시겠지만 흑버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릭스 카프레아, 카프레아는 우리 별자리에 보면 염소자가 있죠. 그게 카프레아인데 우리나라에 많다는 이 윌로우 고트, 한국말로 아까 말한 호랑버들 그것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야근 부위는 대부분 껍질만 써요. 그런데 살릭스 니그라, 그러니까 흑버들 같은 경우는 껍질뿐 아니라 꽃봉오리도 씁니다. 일단 껍질로 알고 있으면 외기가 좀 쉽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꽃봉오리인데 여기서 난리죠. 여기는 암수이체거든요. 그래서 같은 수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나무에서 자화수분이 일어나진 않고요. 바람에 날려서 수나무에 있는 꽃가루가 암나무에 있는 꽃한테 수분이 돼야 열매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통명은 영어로 하는 아까 얘기한 백버들은 화이트 윌로우, 살리신 윌로우, 살리실산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명에도 송명이죠. 그리고 위티라고 하는 애칭으로도 쓰고 위티가 E로 붙는 경우가 있고 Y로 붙는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흑버들은 블랙 윌로우, 카킨스 윌로우, 카킨은 아까 얘기한 꽃봉오리를 얘기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푸시 윌로우, 왜 푸시 윌로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호랑버들이 샬로우, 꽃 윌로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대요. 백버들은 지중해 원산이고 흑버들은 북미 그리고 호랑버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라시아 원산의 습지식물입니다. 여기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하얀 빛이 나죠. 이 버들나무가. 그리고 보시면 이 호숫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건 습지식물이에요. 한국에서도 보면 뇌가 근처에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티미토까지 자라는데 이거는 종별로 좀 다르고요. 껍질은 회색이고 입은 재색인데 피침형이고 뒷면은 하얗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꽃은 자웅이체고 입보다 먼저 기여하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해요. 효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릴 실산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언제 먹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진통제, 방부제, 수렴제, 발안제, 인효제, 해열제, 강장제. 여기서 보면 해열제나 진통제가 아스피린을 먹을 때 쓰는 거죠. 어떤 데 효능이 있냐면 껍질이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버들피리가 보이시죠. 버들피리에 보시면 껍질은 하나는 깠죠. 그 부분이 껍질이고 이 껍질에서 살릴 실산을 추출합니다. 아스피린은 사실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살릴 실산과 동일한 것을 화학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이 버드나무 껍질이 해열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 2000년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다가 19세기에 돼서 그 분리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합성된 게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안에 있는 성분은 글루코사이드인데 이게 체내에서는 살릴 실산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흡수를 하면 그래서 염증 감소와 간절혐 효과가 있고 수렴제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내추렬이나 통풍, 루마치스용 인효에 효과가 있습니다. 속수림이나 위장병 완화에도 좋고요. 다려서 잇몸이나 편도성 가글을 하면 입안에 혹은 입은 아니더라도 후두까지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개선이 됩니다. 발진, 염증, 화상, 의료상처에 대해서는 외부 세척용으로 쓰고 그리고 발에 땀이 많이 나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는 독탄을 해서 좋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붕사, 붕사는 아주 싼 건데요. 보릭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조금 타면 대충 5% 정도를 타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사용법은 껍질은 봄에 채취를 하시고요. 한 껍의 물에 한 두 티스푼 정도를 넣어서 달이면 되는데 그냥 달이는 게 아니고 한 서너 시간 정도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끓여서 마시라고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컵인데 그냥 꿀꺽꿀꺽 먹는 게 아니고 한 모금씩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게 좋고 냉추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다리기보다는 적게 한 스푼 정도, 적은 게 아니에요. 많네요. 티스푼하고 스푼은 다르죠. 보통 4티스푼 정도가 1티스푼 정도 되니까 다리기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넣어야 되겠네요. 저는 왜 다리기보다 추출이 더 적나 이렇게 궁금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면 유효성분이 빨리 빠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냉추출은 말 그대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넣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를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우려나온 성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파우더로 만든 경우는 한 티스푼 정도를 하루에 3번 정도 팅크는 필요할 때마다 진통해열이 경우겠죠. 그럴 때 15방울 정도를 복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버드레일에서는 199번에 소개를 했는데요. 버드나무는 지금 뭐, 뭐죠? 아스피린이 있으니까 굳이 키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야외에 나갔다가 갑자기 진동제나 해열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버드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그걸 물고 있으면 치통에도 완화가 되고 또 다른 치통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런 완화 효과가 있으니까 기르실 것까지는 없고 버드나무 껍질에 이런 효과가 있구나 아스피린 대용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초계의 맥가이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쭉 공부를 하시면.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